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아마도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독립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독립심은 생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아이에게 한번 골라보라고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켜서라도 작은 임무를 주기도 하고 명령보다는 권유나 제안을 하고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도 나서지 않고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봐 준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걸 보기 위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는 제 몫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물론 나이가 꽤 들어서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이다. 사지가 모두 정상으로 달려있고 겉모습 또한 멀쩡하지만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배우자나 친한 친구라면 꼼짝없이 늘 곁에 묶여 지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발목에 차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무 의존적이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징하게 괴롭힌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무엇을 하든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고 뽀 물어본다. 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아주 대신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저 혼자 있는 것조차 불안해서 아예 사람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곁에 붙잡아두려고 한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자기 편하자고 하는 짓이기도 하다. 이런 지경이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을 게 분명하다. 마치 상대방을 몸종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항상 대기모드로 곁에 있기를 바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 자신 없다는 구시를 대면서 사람을 붙잡아두려고만 하지 전혀 배워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자기는 그저 입만 놀리고 상대방이 그 뒤치닥거리를 다 해주길 바랄 뿐이니 그래서 더 미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람 따라 자신을 바꾼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쉽게 떠나버린다. 그러다 보니 의전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태도를 바꾸는 데 아주 능하다. 상대방의 취향을 따르고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의 마음을 사는 데 노력을 해야 하니까 일관성 없이 자신을 사람에 따라 바꾼다. 사람을 잡아 곁에 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는 짓이지만 이러면서 자신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시생조차 마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사람이 질려 떠났을 때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게 된다. 의전적인 사람은 인간관계가 정리되었을 때 본인만 희생을 했지만 결국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떠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된다. 헤어진 배우자, 애인, 친구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무시무시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전적인 사람들이다. 세 번째, 경계선이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지켜줘야 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경계선이 존재한다. 물론 이 선을 지키지 않는 가족들도 있다. 상대에 집착하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게 된다. 상대를 붙잡아두기 위해 드리는 자신의 노력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자신이 뭘 하든 상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에게 매달려 살기를 원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를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과 답답함, 그리고 속박감, 후속감을 느끼게 되니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의전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더 집착하는 강박을 보이게 된다. 때로는 의심도 하고 상대를 몰아붙인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네 번째, 버려진다는 생각을 참지 못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만나면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 친해지고 하는 것인데, 의전적인 사람들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자연스러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앞에 내용처럼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의전성이 강해지면 전혀 다른 극단이 벌어질 수 있다. 상대방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극단은 상대를 잡아두기 위해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려다 보니 당연히 심리적, 물리적 폭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실컷 두들겨 패놓고서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바로 강한 의전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의전성이 너무 강하다 못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전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을 보내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지만 그것이 일방적이면 곤란하니 말이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